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그는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를 이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되고 오염되게 시켜서 아쉽지만 자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여성분들, 기자 분들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꽃다운 나이고 굴러가는 낙연만 봐도 깨르르 웃는 그런 순수한 분들 아니시니까. 앞에 개자가 붙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쪽에서 개딸이 다 했다. 모든 건 다 개딸이 잘못했다.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한 저 인물은 최근에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글도 올렸죠. 이제요 개딸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쓰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언론이나 막 이런 데서 이런 걸 막 악의적으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맙시다. 그러면서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쓰거나 그러면 그거 허위 선동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 거예요.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렸던 그 인물이 조금 전에 저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의 딸, 이거 참 좋은 의미인데 언론 보수 진영 쪽에서 왜곡, 오염되게 만들었다. 류호정 의원님, 동의가 되시는지요? 사실 왜 방송에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저 재병인의 마을 개설자분은 아무 죄가 없기는 하죠. 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시민을 어떻게 매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너무 억울해하시니까 설명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매일 가슴에 새기는 말인데 정치라는 영역의 비즈니스는 사실을 다루지 않고 인식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가입한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순수한 갯달들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언론과 시민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매도하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무는 그 부류들을 갯달이라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언론 탓처럼 허망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들께서 더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 보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터뷰를 한 이 재병인의 마을 카페를 만든 사람, 인터뷰한 사람은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남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소위 지금 개혁의 딸, 갯달은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오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과거에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이 연출된 바가 있었지요. 잠깐 보시죠. 제가 여러분 이러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다. 얘기도 하기 싫어요? 당신이 얘기만 나누면 됩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저런 과격 행동을 한 것을 두고도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인터뷰에 나선 이재명인의 마을 개설자는 억울합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파기된 갯달분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한 행동인데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경우고요. 실제로 재명인의 마을에서 문자폭탄을 보낸 회원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그게 파악이 근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저희는 그런 문자폭탄 이런 걸 하지 말자고 또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그런 운동을 재명인의 마을 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과격 행동을 한 것은 우리 갯달들이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어요. 구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갯달리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하다. 또 가까운 예로 백개문이라는 용어도 극렬 지지층이 자기들이 백개문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송 부적절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까지 할 정도로 바꿔가지고 문파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더라고요. 문파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부적절했으면 처음부터 방송 금지 용어가 됐겠죠. 그분들 행동 때문에 그런 의미가 바뀐 거잖아요. 세익스피어 희곡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장미는 장미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빛깔과 향기가 그대로일 것이다.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거는 사실 제가 사건하면서 기시감이 드는 게 어떤 무리를 이루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 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개명을 하고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냥 그거는 세탁이죠. 사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어디 가나요? 행동이 어디 가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원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온건파, 정상적인 분들하고 이렇게 물타기해서 그분들한테도 누를 끼쳐요. 차라리 그럼 국민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요? 그거는 사실 그분들이 세탁용이지 본질을 피해가고 용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굉장히 유쾌한 단어처럼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재명 대표도 개딸 양아들은 세계사적인 현상이라고까지 했을 때 다들 좋아했잖아요. 그러고 나온 팩트가 중요했던 것이고 팩트를 보도했을 뿐인 언론사 탓을 하는 것은 자신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도 부끄럽게는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설자는 개혁의 딸, 개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맙시다. 앞으로 그런 거 기사 쓰는 기자나 언론사는 허위 선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낙인을 찍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서재현 대변인님, 뉴스웨어 라이브도 낙인이 찍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개설자 입장에서는 일반의 오류에 빠진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한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 지난해 대구시장 후보 때 개혁의 딸인 분한테 한 10여 통 편지를 받아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수박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평범한 20대 대학생이고 30대 회사원인데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좀 달라, 내가 부족하고 힘든 분에 짐을 좀 덜어주십사 하는 편지의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그런 자신감 있고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못하는 일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일부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이라든지 해서 넘어야 할 선을 넘었는데 이것을 개 딸로 치환해서 등가시켜버리다 보니까 이런 순수성에 대한 모임이나 취지가 아니라 무조건 부정적인 언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비유가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사쿠라라든지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그게 다르게 쓰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혁의 딸, 정말 개혁의 딸 창시자들이나 정말 순수한 모임은 억울한 겁니다.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까지 가는 것이라서 좀 분리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래서 이 개 딸 보도를 뉴스웰 라이브에서 할 때 항상 저는 갯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항상 풀레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개혁의 딸. 소위 우리가 줄임말로 갯딸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개혁의 딸이다, 원래 풀레임은 이런 점을 방송을 진행하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재명인의 마을의 이장은 누굽니까? 이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그동안 비명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장직에서 내려오세요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 재명인의 마을의 개설자는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결심을 보여줄 게 있습니다.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십시오. 강남 팬덤들이 문자 보내고 욕설하고 죽이고 싶다는 동의 현수막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당 대표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해라. 탈퇴하시면 되죠. 대표님과 우리 지지자분들의 서로 마음이 중요한 거지. 탈퇴하고 안 하고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명인의 마을에 글을 올리신 지 약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휴면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장직 사퇴요? 사퇴하시면 되죠.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원 평론가님, 이장직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정말 사퇴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 개딸 논쟁과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분들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구나. 왜 민주주의가 없냐 하면 이거예요. 개딸이라는 명칭을 만약에 정말 파괴하려면 자기네들 개딸끼리 일단 논쟁을 벌이고 공방을 벌여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딸을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개설자예요. 개설자가 대표할 수 있습니까? 개설자라는 건 하나의 어떤 사이트를 개설, 커뮤니티를 하나 개설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개설한 사람이 지금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개딸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왜 훼손하느냐, 왜 파괴하느냐 갖고 지금 사이트에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도 의견이 통합이 되지 아니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표로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개딸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이재명 당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이장이고 당대표가 개딸이라는 말 쓰지 말아요. 우리 좋은 의미로 씁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재미있는 마을 이장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개딸은 평화, 세계에 정말 유례없는 그런 명칭이다. 그런데 갑자기 개설자에 불과한 사람이 이렇게 바꾸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아까 말씀하셨던 당원권 정지 운운한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고 하는데 아니 용산 잡고 내리꽂고 당원권 정지 운운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청와대에서 몇 명이 내리꽂혔는지 아세요? 총선 때? 21대 총선 때? 글쎄요. 40명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20명 넘어요. 그게 그 이전 정권에서 그 이전 정권에서 박근혜 청와대나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보다 1.5배 많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용산에서 가는 것은 무슨 죄악시하고 윤용찬 의원, 고민정 의원 다 윤건영 의원 다 청와대에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총선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죄악시하면서 마침 무슨 개입을 하느냐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 대변인님.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 용산에 계신 분도 훌륭한 분이 총선에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당무개입 전당대회 때 그렇게 자율권이 보장됐고 원회에서 1등을 했던 나경원 의원을 그렇게 보이는 손에 의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룰도 바꾸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당무개입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개혁의 딸 말고 정말 강성 지지자가 넘어서 범죄 행위하신 분은 제명이 됐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아니고 박용진 의원 저 현장에 있던 계신 분 중에 그리고 또 전혜숙 의원을 비방하신 분들이 제명이 된 겁니다. 제명.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 있을 때마다 처벌이 반복돼야지 근절이 되지 보여주기 식으로 한 명하고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비명개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도 지금 자정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주장을 하신 게 룰을 바꿨다. 이거 주장이신데 지금 당내에서 당원당규 고쳐가면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 현실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 좀 낯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딸 논란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짚어드렸고.